피자를 배달시키는 피자아웃 한정판 농구화, 파이탑스입니다. 파이탑스는 피자아웃의 마케팅을 위해 제작된 피자 주문이 가능한 한정판 농구화인데요. 미국의 피자 브랜드 피자아웃에서 농구화인 파인탑스를 공개했는데요. 이 제품의 특징은 파이탑스와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면 어디에서든 버튼 하나만으로 피자를 주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주문 방법은 블루투스로 피자아웃 어플리케이션과 페어링하고 농구화의 로고를 누르면 기본 지정된 슈프림 피자나 사전에 본인이 설정했던 피자가 자동으로 신발이 있는 장소까지 배달이 된다고 하는데요. 피자를 배달시키는 농구화 파이탑스는 단 64컬레에만 한정 제작된다고 하는데요. 제품의 컨셉답게 정식 공개는 오는 4월 1일에 열리는 2017 NCA의 남자 농구 챔피언식 개막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 파이탑스는 일반인들에게 판매되지 않고 몇몇 유명 선수들에게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그 첫번째 농구화는 바로 전설 NBA 스타인 그랜트 힐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. 피자를 배달시키는 피자아웃 한정판 농구화 파이탑스였습니다. 피자아웃 한정판 농구 Yuri 피자아웃 한정판 농구화 파이태아웃 한정판 농구화 파이탑스 사 stomach 나뉘스